안녕하세요. 유럽 나토가 12억 달러를 써서 155mm 포탄을 22만 발 정도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 발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한 730만 원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한국식이라는 건 제가 붙인 말이고요. 더 이상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졌죠. 유럽이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는데 트럼프가 상당한 심술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마 유럽을 많이 몰아붙일 겁니다. 이것이 나토를 어떻게 바꿀까?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여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억 유로거든요. 달러로 치면 12억 달러됩니다. 이걸 22만 발에 샀으니까 한 발당 한 730만 원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당장 납품이 아닙니다. 빨라도 내년 말, 내후년 초 이렇게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내내 가요. 또 이렇게 22만 발 들어온 게 우크라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들어오는 걸 염두에 두고 나머지 재고 박박 긁어서 우크라로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참으로 유럽이 어떤 비참한 상황인데 이 사정을 좀 더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55mm 포탄 얘기할 때 좀 조심할 게 있죠. 사실은 이게 얼마짜리라고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반 고폭탄, 이걸 HE라고 보통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아마추전컨대 한 1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스 연소해가지고 가스를 뒤에 반국 이렇게 뿜듯이 뿜어서 나가면 조금 공기가 끄는 힘, 항력을 줄여줘가지고 좀 멀리 가거든요. 한 10%, 20% 멀리 갑니다. 이걸 베이스블리드, 그러니까 뒤에서 피를 흘리면서 간다라고 해서 비위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014년 가격으로 119만 원인데 아마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우리 국방부가 납품 받는 가격입니다. 비비탄만 해도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안 쓰겠죠. 집속 비비탄, DPICM, 그러니까 자탄이 흩어져가지고 빵 터지는 거. 이거는 이제 한 169만 원, 2014년 가격으로. 아마 지금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이 성공한 게 로켓 보조 추진탄, 랩탄이죠. 이거는 향후 양산 예정입니다.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2만 발 산다는 것이 일반 고폭탄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10배에서 7배 정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22만 발 한꺼번에 주문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보면 유럽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도 좀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게 첨단에 아주 근사한 그런 무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소모되는 무기에 관해서 미국도 생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블린하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 제블린과 스팅어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로 퍼준 게 미국 재고량의 거의 3분의 1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는 데에 기본적으로 한 7년 걸린다 그러고요. 스팅어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데 레이시언이 하는 말이 그걸 다시 생산을 한다면 생산 라인을 다시 깔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에 기본적으로 1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총력전을 전제로 한 그런 종류의 무기 생산에서 미국이 많이 쇠퇴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 이 표에도 나오지만 2022년 2월 전쟁 무렵에는 뭐 만발도 안 됐어요. 만발 조금 넘었어요. 만발 조금 넘었어요. 월 생산량이. 그러다가 이제 이걸 엄청 올려가지고 한 두 배쯤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만 8천발 월 생산량이. 그리고 지금 돈을 좀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 초가 되면 앞으로 한 1년쯤 지나면 월 8만발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월 8만발이 굉장히 뭐 엄청난 그런 수량이냐? 아닙니다. 우크라가 좀 제대로 싸우려면 월 20만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수요의 40%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쇠퇴해 있는 거죠.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발표를 안 하니까 물론 극비겠죠. 아까 이제 포탄 가격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155mm 포탄 가격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 고폭탄 그다음에 베이스블리드 비비탄 그다음에 집속 비비탄 이렇게 나눠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구글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볼 때 조금 조심해서 볼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제 전쟁 전에는 한발에 28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32만 원이다. 이번에 이제 대량 구매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량 구매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딴 전쟁 때문에 155mm 포탄 값이 4배를 뛰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기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만 보자면 마치 무기라는 게 수요 공급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보도가 좀 말하자면 좀 부정확한 보도죠. 전략적 장기적 관계에서는 폭등 요인이 없습니다. 이번에 700만 원씩 한발에 그렇게 주고 산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 전쟁 수요는 월 20만 발이고요. 미국 생산 능력은 월 2만 8천 발. 아마 유럽이 월 한 전체 다 가동하면 한 4, 5만 발 할 거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가 써야 될 수치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가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쓰기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상태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 그럼 한발에 720만 원, 730만 원. 그런데 이걸 전쟁 발발 2년이 지나서 장기 대량 계약을 했어?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싸게 계약했냐. 이게 아마 일반 고폭탄, HE폭탄일 텐데 아니면 HEBB탄일 텐데 HEBB탄이라 그래도 우리 국군이 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배에서 3.5배 비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폭탄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의 한 7배 비싼 가격 아니냐. 저는 감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건 왜 그러냐면 생산시설 확충 투자비를 이 가격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번에 너희가 마진만이 남겨서 라인을 좀 더 깔아라. 그리고 사람도 평소에 운영을 좀 확실히 해라. 이런 이제 그런 격려금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 만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쟁 터지고 2년 지나서야 12억 달러 정도 지출을 결정을 한다. 자기 집 앞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유럽이 정말로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 이게 정상국가들이냐. 이게 다 늙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집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또 그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유럽의 리퍼 전스 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유럽의 포탄과 실탄 재고 관리, 재고량 수준이라는 게 지난 한 2, 30년 동안. 이게 범죄적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낮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미널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I think the other thing that they need at the moment is just munitions. We know there's a... NATO nations, we all have a... frankly, criminal shortage of munitions. 크리미널 shortage of munitions 그러잖아요. 범죄적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납세자도 자기들 유권자니까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로 돈을 전용시켰고 어떤 국방비를 또 정치인들도 여기저기로 전용시켰다. Take liberties가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해버렸다. 이 소리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런 각성이 오면서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니까 이제 유럽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식이라는 건 제가 이제 초를 친 이야기고 한국식까지는 표현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유럽이 한국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한국 무기들 쫙 깔아들어가면서 야, 어떻게 유럽이 쪽팔리게 저 식민지 경험을 한 신흥국으로부터 이런 무기들을 사야 되냐. 엄청나게 아마 쪽이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해도 뭐 그렇게 큰 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이 사람은 이제 헝가리 출신의 헝가리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인데요. 오반하고는 헝가리의 오반은 완전히 푸틴 간척 같은 인간이고 오반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런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당신의 유럽의 자주 국방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 유럽에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트럼프 쪽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개입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말로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우크라에서 바로 발 뺄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당신 지금 찬성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사회자가. 저보고 만약에 트럼프의 입장을 정리해라 그러면 유럽 방위의 유럽하죠. 유러피아나이제이션 오브 유러피언 시큐리티 그렇게 되는 거죠. 유럽 방위의 유럽화. 이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거기까지는. 과연 그 수위가 나토 탈퇴냐. 또 우크라 맥없이 다 푸틴한테 내주는 거냐. 이 수위가 어디냐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직접 보시죠. 아주 위험한 방위의 유럽 방위의 유럽 방위의 유럽 방위의 유럽 방위의 유럽 방위가 위험한 방위의 유럽 방위의 유럽 방위에 유럽 방위가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 or without Trump. 그 기구 다른 EU 집행위원회 거예요. EU 커미션이 헝가리 지원비를 내기로 한 나라들이 지불보증을 써서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빌려가지고 헝가리에 지원하는 그런 꼼수를 만들어야 되고 아무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어떤 봉수공학당 혹은 치매노인 휴게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참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의 유럽 정책은 닉슨의 괌도트린의 나토 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트럼프의 유럽 정책. 템포와 수위에 대해서는 트럼프 말처럼 마구잡이로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방위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유럽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동 방위도 중동에 군기 잡는 것도 유럽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도 중동이나 이런 것 방위에 우리도 기여를 해야죠. 또 우리는 무기 수출 같은 거 가지고도 기여를 하고 있고 하는 편이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닉슨이 이제 1969년도에 괌 독트린. 닉슨의 괌 독트린이라는 게 결국 아시아 안보의 주역은 아시아인이다. 미국이 돕긴 할 텐데 아시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닉슨이 1968년 선거에서 이길 때 그때 이제 내걸었던 구호일 겁니다. 월남전의 월남화. 그러니까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악명높은 슬로건이 되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맥없이 미국이 월남전에서 깨졌기 때문에 닉슨 때문에 깨졌다. 이런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닉슨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심지어 키신저 때문에 깨진 것도 아닙니다. 닉슨 키신저의 월남 정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월남을 계속 지원한다예요. 월남 사람들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런데 196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전부 장악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1968, 1970, 1970이 전부 반복됩니다. 상하원 장악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 지원 패키지를 공화당 마가 의원들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듯이 그러니까 월남전 지원 패키지, 닉슨 정부가 제안하는 월남전 지원 패키지를 전부 드롭시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빼야지 결국. 팔팔 빼야지. 그래서 저는 월남전 패퇴의 그런 비참한 패퇴의 근본 원인이 닉슨과 키신저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또 닉슨의 월남전의 월남화라는 구호가 월남을 그냥 공산블럭에 내준다 그런 맥없는 구호도 아니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닉슨의 과암독트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닉슨 과암독트린이 계기가 돼서 M16 제조기술, 야포 제조기술을 배우면서 그다음에 그게 백곰, 탄도미사일, 나이키 열화판이죠. 그런 것들이 된 계기거든요. 그래야 당신 말대로 아시아안보, 아시아인이 적극 역할을 해야지. 한국안보, 한국인이 적극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소총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냐. 좀 기초적인 무기들, 기술은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돼서 우리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거든요. K-방산이. 그래서 제가 가끔 틀어드리지만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암에서 라디오로 해서 영상이 이 정도 클래스의 영상밖에 없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직접 look at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After I announced this policy, I found that the leaders of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South Korea, other nations which might be threatened by communist aggression welcomed this new direc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닉슨 곰 독트리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하는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말하면서 러시아 침략에 직접적 위협을 받는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군인을 조직해서 싸워야 합니다. 미국이 옆에서 돕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라고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말이 성립을 안 하지. 제가 이런 얘기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동국권 국가의 수장들과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런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아니지. 영국은 좀 낫지만 나머지는 전부 미국한테 기생하려고 그러죠. 동맹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틀란틱 대세양 동맹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징징거리죠. 한번 가만히 대조를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국만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유럽,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비즈니스입니다. 맞는 말이지. 트럼프가 나는 딱 이 정도 선어로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강도로 세련되게 접근을 하면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스타일이 럭비궁처럼 내일 당장 나토 다 깨버릴 것처럼 얘기하고 내일 당장 다 우크라 목줄 졸라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극단적이고 말이 그런데 실제 행동은 결국 상당히 템포가 이렇게 조절이 된 행동을 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고암독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에서 조합미군에서 사단병력 정도가 좀 감축됐죠. 그때 꽤 감축됐죠. 그런데 미군이 이미 월남전을 통해서 이렇게 무기의 제너레이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군 한 만 명 빠졌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저거를 안 끼쳤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비군이 그때 조직됐거든요. 1968년 김신조, 1969년 고암독 트린 이런 영향받으면서 예비군이 조직돼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예비군이 제일 막강하잖아요. 300만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주민등록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어떤 챌린지를, 이런 도전, 이런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동맹을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말본새는 정말 싸가지가 없고 좀 이상한데 트럼프가 이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요새 이런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만 포기할 걸 암시했다 뭐 이런데 그런 소리 한 적 없거든. 방송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받으면 미국이 개입할 겁니까? 했더니 개입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트럼프는 타짜니까, 프로니까. 단지 대만 그 사람들 우리 반도체 다 갖고 갔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대만이 미국에 대해서 하이텍과 반도체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우리 파트너다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대만이 지금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넘어가면 곤란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되는데 그냥 제목은 당장이라도 트럼프가 되면 대만 다 들어서 중국에 바칠 것처럼 국민을 그냥 패닉에 질리지 못하게, 패닉을 빠뜨리려고 아주 광분을 하는 거예요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이 아마 좀 담론을, 국민들한테 팔 수 있는 담론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과제입니다. 뭐냐? 유럽의 자주국방이라는 게 뭐냐? 한국도 자주국방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의 주적을 정의하기도 힘들죠.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100목 빼놓고 최근 100목 빼놓고 우리의 진짜 주적은 중국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인들 당연히 못하고요. 공직도 당연히 못하고요. 교수들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걸로 보면 못하죠. 기자들 못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잘 생각 안 해봐서 못하고. 그리고 북의 핵과 미사일은 저건 실제 언어가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이 북을 내세워서 감히 도발을 못하는 거는 중국의 심장부, 말발굽, 바래만 말발굽이 바로 우리랑 지척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 2억 명, 3억 명 죽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그 말발굽에서 특히 베이징에서 한 1, 200만 죽는다 그러면 팔짝팔짝 뛸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게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6.25 때처럼 말하자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우리한테 무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다. 동맹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일정 시점에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전략적인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도발을 당한 그런 충돌의 주체인 경우에는 그 전쟁이 우리가 그 충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비토권을 가져야겠다. 그게 자주국방의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동맹과 함께 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따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자주국방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이제 이런 명제들이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도 유럽의 자주국방이 뭐냐. 미국과의 동맹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 고민이 본격화되어야겠죠. 사실은 본격화돼서 나왔어야 돼요. 지금 얘기 나와 근데. 또한 이제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은 이 추세는 트럼프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추세는 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럽 안보에 유럽하는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약화되는 상태인데 독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안보를 유럽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럼 유럽 안보에 유럽화라는 게 뭐냐. 같은 EU고 같은 나토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일선 국가들만 뼈빠지게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산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 이런 데만 뼈빠지게 국방비 투자하는 게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잘 사는 나라들 독일과 스페인은 거기에 무기 실실 팔아가면서 행감치고 앉아있는 거 그런 유럽 국가 안에 공정성이라는 문제 또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유럽 안보의 유럽화라는 게 미국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 이런 고민들이 줄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한국은 이거를 헤매던 말던 꾸역꾸역 1953년 전쟁 끝나고 한미동맹 이후에 지금 71년째죠. 71년째 이걸 꾸역꾸역 한국은 해왔고 그러면서 전통이 잡힌 거예요.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라도 이거 못 흔들어. 대만도 못 내줘요. 그런데 한국은 대만 내준다는 얘기는 괌 턱 밑에 중국이 온다는 얘기니까 하와이 턱 밑에 중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대만 못 내준다고요. 한국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꾸역꾸역해서 자기 포지셔닝을 잡아서 미국과 서로 간의 역할 분담과 기타 파트너십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 자주국방 동맹과 자주국방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유럽은 이제야, 지금 보셨듯이 이제야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그 사회자, 족보 있는 사회자거든요. 타임스 레이디오니까 그게 머독 계열의 영국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냥 듣보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당연한 말을 헝가리 여성 의원이 하는데 당신 그런 생각은 트럼프 말과 좀 비슷한데 이렇게 밖에 코멘트가 안 나오잖아. 그 여성 의원은 유럽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유럽이 좀 더 많이 분발해서 자주국방에 신경을 쓰고 미국이 또 유럽의 자주국방은 필연적으로 중동 안보의 유지에 유럽이 좀 더 큰 책임을 맡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좀 거기서 절감되는 그런 군사력을 좀 더 인터태평양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